마크의 생일 오늘은 마크 생일인데 재킷을 찍고 있어요 제 문구가 담겨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마크야 23번째 생일 축하해 불이 꺼지지 오랜만에 키워먹어 twent겉, 하니 해피 버스테이 해피 버스 데이 ㅋㅋ ㅋㅋ 감사합니다. x2 네! 마크의 2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생일날의 23번째 생일날 이렇게 1, 2, 1 리패키지 자켓 촬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역시 기분을 랩으로 한 번 프리스타일을 역시 기분을 랩으로 이렇게 오케이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리패키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정 tätä! 아 뭐야! 이후랩 속에 미쳐도 사랑해도 사랑해 더 지독하게 아프고 싶어 이 운명 속의 거친 눈빛 존재 전부 Girl you're my favorite 눈물 섞어 눈아 지구 열기 속에 입만 주면 폭풍처럼 you're my favorite 후회 없이 baby 까만 밤 when you're coming with the storm 삼켜버릴 듯 와봐 Just watching you never satisfy my soul 넌 아직 나는 몰라 장미는 붉은데 수고! 저희가 또 정말 굉장한 컨셉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인시텔리치료 너무 많은 사람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 싶어겠습니다 찢었다 지구 열기 속에 거친 눈빛 조직하여 지구 열기 속에 거친 눈빛 조직하여 You're my favorite 눈물 줍고 무너지고 열기 속에 입만 주면 폭풍처럼 you're my favorite 후회 없이 baby 매일 더 뜨거워져도 돼 천국을 가져오 너 You're always be my favorite 후회 없이 baby You're my favorite You're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 오늘 어떤 촬영 때문에 오셨나요? 오늘은 favorite 그 저희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자켓 촬영 때문에 왔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아직 촬영 안 들어가시죠? 네 제가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에서 1등을 해가지고 가장 늦게 출근하고 가장 일찍 퇴근하는 멤버가 됐어요 행운의 5번? 네 도영이는 행운의 5번 뀨오오 그래서 근데 태용이 형은 태용이 형이랑 해찬이가 가장 일찍 져가지고요 네 맞아요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오랜 시간 여기 있었죠 오랜 시간 여기 있어야 되는 멤버로 뽑혔죠 뀨오오오 그게 왼쪽에 있는 브로치 굉장히 예쁜데요 뭐예요? 이거요? 근데 되게 예쁘다 예쁘네 색깔도 은은하게 있어요 오늘 뭔가 악세사리도 많이 했네요 네 이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악세사리예요? 네 뭐가 머리에 꽂혀 있는데요? 네 한 번 멀리서 봐 볼게요 오 멀리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토끼의 귀인가요? 아니요 뭐예요? 헤어핀이에요 고정하려고 심어놓은 거죠 두피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만 전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오케이 저는 이제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실은 위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보고 올게요 어때요? 네 하지마세요 없었어요 VAN 오케이 하고 help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약간 수트 느낌의 새끼한 느낌의 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지고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영상도 찍었어요. 기대 많이 했어요. 도영이가 사진을 예쁘게 찍고 있어요.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는 저희 멤버를 보시죠. 와 예수이다. 나도 연구 좀 해야겠어요. 도영이 보고. 포즈 좀 연구해야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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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 더 보러 갔어요. 오늘 촬영 되게 자신감 넘쳐보이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촬영하는 거는 PC나 뮤비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이 안경을 쓰는 게 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안경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지금 구매하고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이 또 이런 모습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스틸 리칠렛도 빅 패키지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 오늘이 우연치 않게 또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설레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켓을 찍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나왔을지가 더 궁금해지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주세요. 이미 보고 싶겠다. 그러면 기대 이상이었나요? 아니면 기대를 만났나요? 오케이. 아무튼 고마워요 항상. 먼저, favorite,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알아라. 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적인, 정적인 곳에서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적인 곳에서 뭔가 힘을 주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의 컨셉이라고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쳤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이번 컨셉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틀차 촬영하러 와야 되니까, 우선 퇴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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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o o o 세트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세트장을 만들어주셔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케이 넘어갈게요 정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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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vitably 고고고고고 clarient 오늘 마크가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마크 지금 쇼핑하러 갔대.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형 이거 어때요? 그 뒤에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딱 가로, 가로, 가로 하고 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가로 낳고. 그래서 내가 어 좋아 좋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하긴 했어요. 태용이 형도 태용이 형 생일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기억나요? 어, 진짜. 태용이 형, 정우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형이 완전 그냥 사달라는 사달라는 듯이 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 형? 근데 그건 형이 형은 사실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사실 내 마음속에는 정말 이 예쁘지 않나. 이거 좀 괜찮다. 괜찮죠. 야 근데 솔직히 내가 너 사실 때는 좀 멋있었지. 들어가야 된다, 바로. 아 이거까지 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이대로 가면 내가 좀 마이너스인데? 아 지금 저는 이제 저희 리패키지 자켓. 마지막 촬영인데. 오늘 의상을 보시다시피 아주 러블리하고. 뭔가 좀 트렌디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의상을 입어봤고요. 제가 세트장도 보시다시피 되게 아리스틱. 아리스틱한. 네. 그런 세트장에서 함께 지금 태용이 형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다음 순서라 계속 준비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보여드려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좀 더 색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카의 생일 축하했고. 23번째 마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요새 들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소중하고.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사회들을 가지고 자부심. 알죠? 알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항상 해피해피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로써 자켓 마지막 촬영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điều, 오늘 너무 좋아. 어떡해? 어디다 지금? 벽렙지 안 될 것 같아요? 거친 몬때 종재. 전부. Girl, you're my favorite. 눈을 속고. 오늘은 어제랑 되게 다른 컨셉이에요. 오늘의 첫 컨셉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활용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새로 보고 와 이렇게도 찍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온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정말. 마음이 정말 안정되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란색과 잘 어울리는 저에게는 아주 이 심장까지 포근하게 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정말 파랗죠? 아무튼 이미 사진을 보고 싶겠지만 어제랑은 되게 다른 느낌의 작게 촬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잘생긴 우리 다음 멤버도 보시죠. 뭐지? 너무 화려하고 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싶은데 오늘의 첫 컨셉은 너무 화려해요. 저는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제가 화려한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려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화려한 것 같아요. 그 맨날 찍고 안 해. I can't even know.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옷도 다르게 하고 해와도 오늘은 내려서 찍었어요. 오늘은 세트가 좀 어제보다는 확실히 엄청 화려하네요. 그래서 사진도 막 레이저도 쓰고 정말 신기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가지고 되게 처음 보는 그런 종류의 사진이 나왔는데 자극적인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V7입니다. 우리 노래는 저는 You're my favorite girl Oh yeah She 열병같이 다가와 날 멸망시켜 I'm afraid of all 내 세계 산산이 부서져 너를 탐하게 되고 불장난이라 해 코이 때 가시를 가졌네 hands down 터빈이 돼버린 crowd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비태로움 비탈거리고 증오 속에 미쳐도 사랑해 또 사랑해 더 지독하게 아프고 싶어 이 운명 속에 커지는 눈빛 존재 전부 girl you're my favorite 눈물 솟고 무너지고 열기 속에 입맞추면 폭풍처럼 you're my favorite 후회 없이 baby 까만 까만 when you're coming with the storm 삼켜버릴 듯 와봐 just watching you never satisfy my soul 넌 아직 넌 아직 나를 몰라 uh 장미는 붉은데 see that 여리진 않았네요 hands down 심작이 좀 강랑 girl take that 289 game bomb 너와는 내 건 받아들여 어떻게 너를 바라지 않을 수 있어 나의 heart when you touch 전혈로만 고림쳐 사랑해 또 사랑해 더 지독하게 아프고 싶어 이 운명 속에 거짓는 눈빛 존재 전부 girl you're my favorite 네 오늘 NCT 127의 리패키지 앨범 자켓 촬영 2일차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끝나게 됐고요 오늘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더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 촬영이었는데 그때 마지막 영화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컨셉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